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임스토리 tv 입니다. 오늘은 필리핀에서 아주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총 66,408페소를 절약했습니다. 여기엔 최대 90%까지 할인해주는 쿠폰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되어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트 회원가입부터 결제 및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셔서 www.metrodal.com을 치시면 메트로딜 사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가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레스토랑, 익사이팅 액티비티스, 스파 뷰티, 트래블, 쇼핑까지 5개의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검색을 하셔도 되고 이 카테고리들 중 하나를 클릭해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우선 레스토랑을 보시면 작은 카테고리로 아주 다양한게 많습니다. 베이커리, 발, 뷔페, 카페 등등 여러가지가 있네요. 일단 레스토랑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요. 저는 더 푸드클럽이란 것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가 588페소에 하던걸 메트로딜에서는 20%를 할인하여 470페소에 팔고 있습니다. 제가 이 쿠폰을 사게 되면 118페소를 세이브할 수 있는거구요. Time left to buy 이 쿠폰을 살 수 있는 제한시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시간 45분이 남았네요. 그리고 7142개가 지금까지 팔렸구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sold by, the food club, 식당 이름이 있고 식당 주소, 식당 전화번호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고 바로 구매를 누르시면 안됩니다. 아래를 보시면 하이라이트,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쩌구저쩌구, 어쩌구저쩌구, 어쩌구저쩌구 여기 보시면 딜1 점심 뷔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88페소에 하던걸 470페소에 판다. 딜2 저녁뷔페 멀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38페소에 하던걸 590페소에 판다. 딜3 점심 저녁뷔페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 838페소에 하던걸 670페소에 판다. 이렇게 중요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다보면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는 시간, 기간 2020년 1월 16일부터 2020년 7월 30일까지 그리고 부패 스케줄 점심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저녁시간은 딜2를 위한 저녁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딜3는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바우처를 쓰기 전에 메일로 먼저 예약을 해라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부 확인을 하시고 난 후에 By Now를 누르시고 원하는 바우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회원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페이스북으로 하셔도 되고 구글 아이디 아니면 사이트 자체의 회원 가입을 하셔도 됩니다.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어떻게 구매를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Gcash, 페이팔, 기타 등등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매를 하고 난 뒤에 내 정보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매한 바우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총 세이브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66,408페소를 세이브 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액티비티 쪽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필리핀에 이런저런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 어딜 가시게 된다면 가시기 전에 매트로딜에 한번 접속하셔서 검색해보시고 크게 할인받으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영상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임스토리TV였습니다.